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한국식 일반적인 자야 입니다. 이것으로 뭘까요? 파마그레니트 한국어 석류입니다. 그것을 석류입니다. 석류차는 파마그레닛의 자야입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죠? 여러분 계세요? 정말 놀랍게 됩니다. 진짜 쉽죠? 여러분은 석류, 이 파머그레닛은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살 때 석류차를 만들었죠. 석류가 너무 비싸죠. 평균 시즌은 낮은 시즌이예요. 그러나 아메리카로는 매일 볼 수 있어요. 한국 석류가 더 작은 것 같아요. 1,3cm의 크기로요. 그리고 아주 강한 맛이예요. 그러나 아메리카나 캐나다, 이 파머그레닛은 아마 이 파머그레닛은 이 파머그레닛은 정말 큰 것 같아요. 정말 큰, 큰, 큰. 이 파머그레닛은 2개의 파머그레닛을 사용할거예요. 좋은 티예요. 이 파머그레닛을 선택할거예요. 먼저, 저는 항상 부드럽고, 부드럽고, 흑불고, 흑불고, 그리고 예쁜 레드색이에요. 보통 잎이 아주 예쁜, 아주 예쁜색이네요. 그런데 이 파머그레닛이 너무 붉은거예요. 이 파머그레닛이 너무 붉은거예요. 이 파머그레닛이 너무 붉은거예요. 그래서 좋은 파머그레닛을 찾으세요. 저는 이 파머그레닛을 씻고, 잘 씻고, 이 파머그레닛을 만들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파머그레닛을 제거할거예요. 반으로 잘라요. 반으로 잘라요. 오! 흑불고! 이 파머그레닛을 꺼내야죠. 뭔가요, 아무것도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해요. 저는 파머그레닛을 사용할거예요. 아무것도 사용할거예요. 파머그레닛을 꺼내야죠. 이렇게. 이렇게. 다 흑불고, 모두 흑불고, 다 흑불고, 다 흑불고, 다 흑불고, 다 흑불고, 보이죠? 많죠. 하지만, 마지막을 할거예요.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마지막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두개. 다 흑불고, 이렇게 다 흑불고, 손가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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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반반을, 다음은 파마그레닛 이 물을 조금 넣으세요. 이 물을 넣으세요. 흰색을 입으세요. 마지막으로. 리듬을 할 수 있어요. 오! 더 재미있죠? 여러분은 춤을 춰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바닥에 일어났어요. 바닥에 일어났어요. 바닥에 일어났어요. 제 아버지가 항상 물어보았어요. 제 아버지를 항상 보세요. 제가 봤을때, 제가 아버지가 뭔가에 관한 가게에 관한 것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얼굴이 약간.. 마우스는 약간 웃음. 제가 많은 사람들이 관한 가게에 관한 것을 보았을 때, 특별한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제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은 뭐예요? 아름다워요! 이 카드. 만약에 타지 못하다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냉장고에 두고, 정말 맑을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약간 냉장고에 냉장고에 30분 정도 이렇게 작은 골에 아니면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타입을 만들 수 있어요. 3 1⁄2컵 패머그레닛의 양념장 2개의 패머그레닛을 넣을거예요. 흰술 1컵 패머그레닛은 각 식구들과 각 식구들과 각자의 육수는 플라스틱으로 그래서 이걸 쪼을 필요하여 조금 쪼을거예요. 뭐라고요? 이것이예요! 패머그레닛 50번 그리고 설탕 잘 섞으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맛이예요. 아름다운 맛이예요. 이 섞으세요. 여기 이 후에 찌를 만들거예요. 음, 맛있네요. 보세요. 패멍그레닛 찌개가 많아요. 패멍그레닛 찌개가 많아요. 이 패멍그레닛 찌개가 모두 다 끝냈어요. 제가 바랍니다. 내 몸이 더 좋으세요. 큰 양념을 넣어요. 그리고 주스 정말 아름다운 핑크색 파머그레니스에 삶아졌어요. 맛있고 좋은 향이 될 것 같아요. 맛을 볼께요! 오! 정말 맛있죠! 아주 좋아요! 달콤하고 파머그레니스의 색은 파머그레니스의 색은 1컵을 끝냈을때 조금 더 건강해져요. 사랑해요! 여러분, 즐거워요! 오늘은 성류차 파머그레니스의 색을 만들었어요. 제 조리법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